얘 자요. 그리고 여기가 자. 이거 왜 뺐어? 밖에는 혼자 잤게. 왜? 기관지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너 잠 못 자. 왜? 진짜로? 그 아주버님들의 말씀이 생긴 거야?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. 형제랑은 절대로 한 방에서 같이 잠해야 돼. 아 진짜요? 진짜 콜! 정말 제가 코를 진짜 많이 골아요. 지금까지 멤버들한테도 미안할 정도로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그것도 그렇고 좀 제가 조이였다면 약간 불편했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내 생각인가? 말은 안 했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아무리 옆에 할머니가 있어도 둘이 같이 자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거실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. 혼자 자, 남편?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요? 오빠 괜찮아요? 아유, 오빠 뼈, 오빠 뼈. 괜찮아. 오케이, 와. 너 이 거리도 짜증나가지고 나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. 민방위 훈련하는 줄 안 되니까 사람들이? 탱탱자. 탱탱자. 어느 정도길래? 자. 오늘 되게 엄마 같다. 엄마 같애? 응, 엄마. 응? 잘 자. 잘 자. 자. 아이고. 잘 자. 자? 응. 아이쿠. 마주 보면서 자네. 난 또 밖에서 자다고. 아이쿠. 아이쿠. 왜 안 좋아? 나 먼저 좀 더 웃잖아. 나 남자가 퍼부할 수도 있거든. 진짜? 그렇게 생각해? 막 깨지 않아? 그렇게 생각해? 그렇게 생각해? 그렇게 생각해. 잠시만 안 떨어질 거야. 하하하하하하하 히스토. 거지 손 치지 마. 자, 우리. 굿나잇. 기심 꽁꽁. 진짜 자는 거예요? 얘기 안 하고? 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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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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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고는구나. 할머니가. 할머니가 깼어. 할머니가. 난 깊은 잠은 안 자. 워낙. 자다 깨다. 자다 깨다. 코는 많이 골대. 크기도 빈다. 죽을 때도 있고 그렇고.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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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.